다른 보금은 보금이 아닙니다 다른 보금은 없습니다라는 사도바울의 주장을 설교 제목으로 담아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보금이 부흥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지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보금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되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 능력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갈라데에서 1장 6절로 10절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보금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보금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보금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보금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뭐 경제, 금융의 용어라고 하던데 현상, 유지, 편향 이런 시사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현상을 유지하도록 편향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바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득이 아니면 웬만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대로 편향된 치유층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매몰비용의 오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라는 건 그냥 시간의 흐름에 어떤 비용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게 매몰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판단의 오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돈을 냈는데 회수를 못하더라도 이게 내가 투자한 게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세요 요즘 영화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돈을 내고 갖다 칩시다 그런데 영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 나와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그게 매몰비용이에요 왜냐하면 돈 냈으니까 아깝잖아요 이게 우리의 판단, 결정의 오류를 주는 거거든요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 두 시간 동안 시간의 비용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결정하면요 이 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죄책감이라든가 혹시 이거를 바꿨다가 잘못될 것에 대한 후회에 대한 결정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그란 바퀴를 짐에다 싣고 네모난 바퀴로 수레를 끌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밑에 있는 뜻 금방 아실 수 있죠 그 휘를 바꾸는데 바퀴 바꾸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다 바퀴 바꿀 시간이 없다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분 저거 바퀴만 바꾸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하신 분일수록 좀 마음에 갈등이랄까요?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도 좀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목사님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은 다 잘못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듯한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의도하는 바입니다 압박을 받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모 바퀴 가지고는 여러분들 굴러갈 수가 없어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동그란 휠로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힘 있게 갈 수 있는데 복음을 실은 채 엉뚱한 바퀴로 가는 것 그거는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몇 년 지나서 이단인 걸 알아요 본인들이 잘못된 걸 아는데도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매몰비용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지적받기도 싫고 너 그것 봐 너 틀렸잖아 후회되지 이런 것도 싫어요 그리고 과연 이 이단의 공동체에서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갔을 때 더 좋을까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단인 줄 알고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만 예수만을 강조할 때마다 늘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게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편향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다 출발선에 다시 서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믿음을 가진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다시금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하자 이런 마음에 지금 사도바올이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안 돼요 유사 복음으로 안 됩니다 오늘 사도바올이 다른 복음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1절에서 5절까지 인삿말을 마친 후에 보통은 축복의 글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복 없어요 생략된 채로 6절 그냥 직설적으로 나갑니다 그 6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 주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런데 너희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쉽게 떠날 수 있어 요즘 말로 좀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오해 없이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복음을 떠나?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여러분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는데 복음이 좀 더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무언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대체되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부정인 겁니다 1%라도 다르면 그건 유사복음이고 다른 복음인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설명도 달기 싫은 거예요 다른 복음 유사복음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은 복음 아니야?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그냥 복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절씩 좀 살펴볼 텐데 6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고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기적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 은혜의 정의가 뭐냐면 대충 세 가지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격없음, 우리의 공로없음, 그리고 우리에게 대가없음 세 가지거든요 자격없음, 공로없음, 대가없음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떠났다 이게 뭘까요?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난 자격이 있음, 나도 공로가 있음, 나도 대가를 치르겠음 이게 반복음입니다 이게 은혜를 떠난 자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나도 좀 뭘 할게요 하나님 너무 공짜로 미안해서 그러는데 저도 좀 잘 살아볼게요 제가 뭐 좀 지켜볼게요 이거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사도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조금 더 내 공로를, 내 대가를, 내 자격을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택하신 일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결과를 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상하다 우리는 예수의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할레도 더하고 율법도 더하면 더 완벽하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떠났다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언제 쓰여졌냐면 자기 군대로부터 타령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배신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타령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 타령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택하셔서 내가 치러야 될 십자가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대가도 안 치렀어 그런 철저한 겸소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가? 봐야 돼요 왜 다른 복음으로 가는가? 결국 은혜의 반대만 뭐라고요? 대가도 내가 치르고 나한테 공로도 있고 자격도 있다 이게 한 단어로 정의하면 자기의 이게요, 자기의라는 건 본능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박수 받기 싫어하고 칭찬받기 싫어하고 그거 너가 해냈구나,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의욕이 되고 추진력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우리의 추진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늘 시험할 때 야, 은혜가 말이 돼? 꽁짜가 말이 돼? 뭐 너는 그 로봇냐? 아무 존재감 없어? 그리고 나서 너 그럼 십자가의 은혜로 다 대체됐으면 너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게 말이 돼? 너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을걸? 그리고 여러분 타 종교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데를 보십시오 이슬람 같은 데는요,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저울에 달아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이게 더 납득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굴 때렸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두 가지를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는 잘못한 일하고 퉁치고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제법 선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저도 좀 역할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가도 하늘은 착한 사람 복 주시고 너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러잖아요 못 가요 일단 이분이 오해하는 게 그분 착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 이슬람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피 묻은 채, 성전에 임했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축복 한번 책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슬람에 대한 책들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아세요? 오감을 자극하는 천국입니다 성적으로 이 본능을,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도 많잖아요 이 중동적 가면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니까 죽어서 천국 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폭탄 들고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은 어떤 글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0장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도마을의 안타까움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장 3절, 4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지금 유대인 동료한테 하는 얘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열심히 산 게 결국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결국 복음을 반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리를 이루기 위해 율법에 맞춤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완성할 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 아닌 수많은 종교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게 누구를 향해 있냐면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언은 항상 우상숭배와 직결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우상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내므로 사랑을 받고 이루어내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요즘 종종 목요일날도 얘기하고 얼라이먼트도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가서 그런지 거기 책방 갔더니만 바다에 대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요즘 읽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를 참 감동시켰던 글 중에 하나가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항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 글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해할 때는 파도가 밀려와서 나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은 공격을 안 한대요 맞잖아요 산은 그냥 길이 있는 거잖아요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심의 깊은 곳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등산하듯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신앙을 완성하리라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리라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 돼보리라 못합니다 등산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로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해는 어때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요 폭풍이 밀려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 광풍 앞에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그 항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분이 이 배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킬 때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사도바울의 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인생의 풍랑 앞에 그래도 이 소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고 그가 이루신 일이라 요셉을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어린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 해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등바등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생긴 게 하나님의 수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지금 내 생각대로 좀 안 돼도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 미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한번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결론 아니에요 여기에 이를 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 또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 거기에 순응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항해죠 항해예요 내 키는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 잡고 계시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걸 왜 버리냐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버리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잘 들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면 안 돼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은 복음이야 유사복음도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도 복음 아니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대체해도 안 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을 교란하는 다른 선생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다른 것도 필요하다 예수로는 불충분하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복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한례가 더해지고 율법이 더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복음의 변화를 영어로 neutralize 중성화된다 무력화된다 색깔이 없어져요 모호해져요 능력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더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의 중성화 무력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면 늘 저항이 심해지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댓글이 엄청 심해져요 예수만 강조하면요 인정을 잘 안 해요 이쯤 되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신앙의 밸런스 있게 균형으로 데려가는 대목이 있죠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의 율법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채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율법이 있어요 후자는 죽는 겁니다 저주예요 우리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우리에게 죄가 주어졌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에게 전적인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인간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야, 이건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죄가 죄인 줄로 아는 것 그럼 이제 율법이 오면 문제가 생겨요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죠 근데 이제는 죄인 걸 알죠 죄의 심판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율법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죽음입니다 왜? 우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한 것이 이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아는 순간 우린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옥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아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이슬람처럼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누구 한 사람도 의의는 없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대평가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나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전형적 예라는 겁니다 야구보수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가 제사드릴 때 왜 제사드립니까? 하나라도 어겼을까 봐 제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도 혹시 몰라 하나님이 죄로 여기실까 봐 제사드리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며 모두를 어기는 것이 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우리가 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도달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복음,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 왜 뉴스인지 아세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굿 뉴스, 복음은 여러분의 판단을 요하거나 더하고 뺄 필요가 없는 게 완성된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끝 예수로 끝 믿음으로 구원은 끝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음 이게 굿 뉴스예요 우리의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강의했을 때를 좀 돌아봅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죄 지면 안 된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너 죄 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생명으로 대체하기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죠? 그리고 3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오 먼저 알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예수가 해결하고 그 예수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빠져버리면 율법으로 구원되어야 될 조건처럼 여기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짐이 되는 겁니다 자책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시면 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보이면 됩니다 모르셨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형편없는 거 모르셨어요? 아멘이죠 저 사람 못난 사람인 거 모르셨어요? 뭐 그리 상처를 받으세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율법을 지키는가 이제는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가 아니고 우린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달라진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른보금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분의 구원만 말합니다 그분이 완성한 보금의 이야기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금은 구원의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할래 같은 것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보금만 강조하면 앞으로 갈라디아에서 하는 내내 제가 치러야 될 몫인데요 욕이 많이 달리고 욕이 아니고 뭐랄까요? 저항이 많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 설교도 그분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성가대 오래 하셨던 분들이 저는 한국교회 성가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알겠다 보금 중요하고 예수 중요한데 성가대는 안 중요하냐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우리가 은연 중이에요 예수랑 성가대를 같은 저울에 단다니까요 아예 비교가 불가한 대상입니다 성가대는 예수 앞에서 아예 저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 25년 동안 내가 성가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했다는 거죠 그걸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예수를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현상 유지 편향 여러분 만약에 그 성가대에 예수가 없다 성령이 없다 은혜가 없다 없애져야 돼요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아니면 예수의 영을 불어넣든지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든지 정말 한번 통에 자복하고 이 성가대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지로 회복을 경험하든지 여러분은 성가대 아니세요? 여러분 지휘자가요 이렇게 지휘하다가 이렇게 지휘하면 여기가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안 하세요? 제가 찬양팀 할 때마다 새로운 찬양 팀원 오면 늘 물어봤다니까요 왜 찬양팀 서시려고 하냐고 왜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앞에서 자기 의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꼽꼽고 뭘 차고 옷을 명품으로 차려입고 여기 민소매 입지 마세요 여름에 반팔 입으세요 그러면 요기온 이상한 거 있죠 민소매인가 반팔인가 왜 그러세요? 왜 포기를 못하는지 그 다음에 그냥 유니폼 맞춰드렸다니까 그분 때문에 유니폼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그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이거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까만 유니폼 훅 익혀버리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얘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핵심은 이 찬양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도 앞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질은 똑같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가를 확인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3주들이거든요 안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너희 뭐 전도사 네가 뭔데 나를 성가대 서라 마라 내가 20년 동안 찬양짐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 여기 있는 게 예수님하고 같은 저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너무 안 버리니까 너무 많은 게 예수 곁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그게 저는 답답한 겁니다 없애보자 예수만 남아도 된다면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면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은 홀로 우뚝 서야 될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시고 홀로 영광받으셔야 될 분이다 그 어떤 것으로 손상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나 예수의 저울에 함께 올릴 수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도 나도 저도 저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지만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9절 또 반복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저주까지 주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고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 전하잖아요 살인 행위에 준하는 바예요 천국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너가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없애서 다른 복음을 못 듣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도바울은 이 복음이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정말 유대인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거든요 9장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가대 같은 데 같이 저울질 될 때가 아닙니다 성가대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복음,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할래, 율법, 십계명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의 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난 수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3만 명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교육자회 할 때 여기 한번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조회수 늘릴 게 어떻게 할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설교 말씀 여러분들한테 쇼츠로 만들어서 월수금 옛날에는 제공해드렸거든요 주중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거를 꾸준히 했던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설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근데 그 댓글을 보면 정말 절박해요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 본질에 목마른 사람들 오직 예수에 목마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성도들 교회라는 그 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소모적인 종교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 지금도 제가 왜 제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 맨 마지막에 골방이 어떠한 이유로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부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이 오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이 교회의 박광림 목사가 뭐 우리는 교회가 구원을 일으켜요?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까딱하면 뭔가 조금 실수하면 다른 복음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누구를 초대하고 전도한다? 그럼 여러분 살피셔야 되는가? 이 교회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곳에 참 복음이 있는가? 그 복음이 그 예수가 그 성령의 바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로 충만해 있는가? 오직 복음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 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제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적용점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길은요 경쟁에서 승리하고 1등되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 작동되어지는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예수 하나보다는 한례를 더하는 것이 더 확실한 구원처럼 여겨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하나인 예수의 복음이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해요 아 그거 말고 예수 말고 은혜 말고 꽁짜 말고 더 없어? 그걸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디모데우서 4장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 하는 때가 옵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이해되고 동의되고 납득되고 내가 즐겁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선생을 찾는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왜곡하려 했고 우리의 본능을 자극했고 오히려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중성화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님 빼놓고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 들어야지 혹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러면요 좋은 일은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한테 박수 받으면 하나님 박수 쳐줄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늘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께도 좋은 일인가? 이거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가야 된다는 이게 사람하고 적대적으로 구하고 사람은 죽이는 일이고 사람은 매몰차게 대하는 일인데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고르반적 신앙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부모님은 안 돌봐도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올 2월 아주 눈 내린 날 어떤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책을 냈다고 좋은 책을 냈었는데 그분이 책도 선물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참 꼼꼼하신 분 같아요 올해를 정리하면서 본인이 1년 동안 만났던 분들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나 봐요 2월 달에 제 만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늘 마음에 남는 키워드가 복음적인 결정 이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뭔가 판단해야 될 때 제 행동을 판단해야 될 때 이게 복음적인가? 이걸 따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분에게 복음적 결정이라는 키워드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지 지난주인가?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차저차 그때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작은 명함 같은 카드 같아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분이 약간 미술적인 재능이 있으세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영어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게 that,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그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팀이 우리 뭐 산타벨루가가 제주도의 사역이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이 여러분 배우자의 어떤 결정이 그게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바로 복음적 결정의 질문이거든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곳이 존재해야 된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 질문해 보세요 성가대든 부서의 부장, 완장이든 아니면 무슨 당회든 제자훈련이든 성경공부든 다 좋습니다 다 넣어서 물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롯이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순한 가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부를 수 있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완성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호주 앞에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 날마다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만 높입시다 지존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없어서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호주 앞에 우리를 보시는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성파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는 크리스토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리 예수는 크리스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 예수는 크리스토 예수는 크리스토 예수는 크리스토 예수는 크리스토 이 고백이 우리 일평생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만 경배해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크리스토 예수는 크리스토 예수는 크리스토 찬양 예수는 크리스토 찬양 예수는 크리스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리 경배해 드리리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그의 능하신 손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경손이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 나에게 주인이 있는 것 나에게 주인이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요 오직 예수만 오롯이 높아지고 드러나도록 하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의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중요한 것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걷어내셔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불안함 때문이라면 현상 유지를 위한 편향적 사고라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 복음과 다른 복음은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오직 복음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내 삶에 그 모든 것이 복음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와 관계가 있는가 복음적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회귀하실 분들 회귀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는 묵상 가운데 들어가실 분들은 또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